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메뉴는 이 영상은 다시 만나요. 랍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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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사士님과 나아리는 맛으로 한번 튀겨줄게요 고기 탱탱한 바위는 탱탱한 밥을 많이 먹는데요 지금까지 하퀴즈와 밥을 잘 먹었어요 저리 다음 식감에 양념을 예쁘면 진짜 한국말한 맛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잘 먹었다 뼈 뼈 뼈 뼈 뼈 뼈 그리고 그치지에 초콜릿을 먹으니까 그치지에 바삭바삭 너무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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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대파 마요네즈 바삭바삭 고추냉이네요 매콤해요 매콤해요 쥬쥬쥬 계란 너무 맛있어요 모니콜릿 한입에 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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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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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ÃO 저렴한 소스에만 먹어야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요리하고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소스는 마요네즈에서 고소해요 소스는 고소하고 소스는 소스도 잘 먹었거든요 어묵이 정말 맛있었어요 남자친구 크루 엄청 després 매콤한 김치 쾌쾌쾌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 너무 맛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 부탁드립니다!